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롯과 관련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 모아 이를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인데요.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스터트롯의 탑6와 정동훈과 관련한 말씀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다른게 아니고 최근에 정동원이 최근이 아닙니다. 어제입니다.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정동훈 루머 해명. 미스터트롯 형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동훈 미스터트롯 탑6 형제처럼 지내고 있으니 오해를 불식해달라. 악플을 자제해달라. 이런 뉴스가 보도가 여러개 나왔습니다. 대충 봐도 지금 한 10개 이상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왜 이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냐면 정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정동훈이 얼마전에 각종 말하자면 루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댓글의 내용은 뭐냐면 정동훈이 탑6 형들과 삼촌들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다.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루머와 악성 댓글이 지금 막 번져서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 올렸다가 또 삭제를 했는데요. 요즘 저와 관련해서 형들하고 장난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한 말들로 형들과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제발 저에 대한 나쁜 얘기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 삭제를 했어요. 말하자면 정동훈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거에요. 유명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명세인데요. 각종 근거도 없는 루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변해서 나중에는 사실처럼 막 번지고 그거에 따른 악성 댓글이 붙어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과 악성 댓글 때문에 연예인을 포기하는 경우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14살에 정동훈에게도 이런 근거 없는 소문과 악성 댓글이 정동훈을 괴롭혀서 이런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루머가 번지고 악성 댓글이 퍼지니까 본인이 이렇게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게 지금 정동훈의 인스타그램입니다. 폴로워가 8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이런 글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동훈이 이런 글을 올렸겠어요. 정말 한번 우리 모두 어른들이라고 할까요? 형들이 좀 반성을 하고 이 미래의 트롯 가수 대한민국 트롯 음악 장르를 이끌 이 정동훈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동훈이 이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동원입니다. 저는 탑6의 막내로 삼촌 형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 오해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원이가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삼촌 형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즐겁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합니다. 저 동원이 앞으로도 삼촌 형들이랑 즐겁고 행복하게 미스터트롯맨 활동을 할 거예요. 동원이의 삼촌 형들이 형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탑6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우주 총동원 화이팅 이런 글을 이 글이 올라온 게 10시간 전이네요.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이 나오니까 보도 기사가 10개 이상 각종 언론에서 10개 이상 기사를 올린 거예요. 보도를 한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정동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정동원이 이런 글과 사진을 올렸을까요? 잘 지내고 있는 탑6와 본인이 방송에서 장난치고 이렇게 했던 부모를 오해해서 사이가 좋지 않다 정동원이 건방지다 이런 얘기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 번지니까 이 어린 정동원이 이런 글을 직전에도 두 번 올린 겁니다. 올렸다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삭제하고 얼마나 또 답답했으면 삭제했다가 다시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정말 트롯을 좋아하고 이렇게 트롯맨들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께서는 이 트롯맨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펴야지 근거 없는 소문을 말하기 좋다고 퍼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은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거를 일반적으로 악성 댓글을 집단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 중에서 함께 집단으로 폭력한 것이 처벌할 때 강도가 처벌을 높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성 댓글은 집단폭력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막 공격하면 더 나쁜 더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상처를 받거든요. 이 폭력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상처를 주는 건 아니지만 악성 댓글은 집단폭력입니다. 집단폭력은 폭력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동훈과 탑식스에게 집단폭력을 악성 댓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근거 없는 소문과 이런 악성 댓글 때문에 연예인을 포기하고 아니면 우울증이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동훈에게 어린 정동훈에게 이런 악성 댓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폭력이다.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 살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응원은 못할 망정 근거 없는 소문을 막 퍼뜨리고 악성 댓글을 받는 그런 그 악성 댓글 하지 않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선풀다기 운동도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끌어갈 미래의 트로트 영재죠. 영재 신동 정동훈에게 또 근거도 없는 루머를 듣고 악성 댓글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사회 악입니다. 사회 악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악성 댓글은 집단 폭력입니다. 궁극적으로 정신적 살인 행위 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동훈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미래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싹 아닙니까? 신동 아닙니까? 영재 아닙니까? 천재 아닙니까? 이 정동훈이 잘 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지는 못할 망정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이에 따른 악성 댓글을 다른 이런 폭력 행위는 절대 자제해야 됩니다. 하면 안됩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정동훈이 오늘입니다. 어제 저녁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우리 탑식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루머와 악성 댓글을 좀 자제해달라는 글을 정동훈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